생방송 SBS 인기가요 5월 넷째 주 실시간의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.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NCT DREAM 축하드립니다.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인기가요 1위 처음이거든요. 진짜 처음이거든요. 우선 정말 이수만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SM의 형, 누나들, 모든 직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거 첫 정규 앨범인 거에다가 사실 저희가 활동할 때 그냥 진짜 우리 7명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 되게 그냥 재밌게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정말 정말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밖에 더 안 생기는 것 같고요. 그만큼 또 멤버들이 너무 고맙고 우리를 도와준 너무 많은 스태프 형, 누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지성이가 네 그리고 진짜 처음으로 저희가 인기가요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주신 시즈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즈닝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안녕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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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즈닝 고마워요.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넘어가 궁금해. 나는 너만의 셰프. 이건 너를 위해 플레이. 인기가요. Let's go.